구독!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즘 하는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제가 요즘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궁금하시죠? 저는 요즘 이렇게 핑크 베이스가 들어간 아이의 펄이 조금 적어요. 제가 평소에 펄 광신자, 광광신자인 거에 비하면 펄이 정말 적고 제 조금 눈매는 단아하게 떨어지면서 립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빛으로 상큼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오늘 밤비걸이 평소에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랑코메 메이크업 베이스와 맥스트로 크림을 1대1로 반반씩 섞어줄게요. 촉촉한 피부로 변신했나요? 그 다음은 비비크림을 발라볼게요. 닥터자르트의 레디언스 뷰티맘입니다. 제가 원장템으로 꼽았던 제품이죠? 아주 조금만 짜서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 펴발라줄게요. 이 비비크림은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밀리거나 들뜨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 피부처럼 적당한 톤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다크서클과 잡티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눈 밑과 파운데이션이 꼬여서 가끔 칙칙해지는 이곳 그리고 입 주변을 이렇게 매직펜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콧대도 약간 이게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워줄 수 있어요. 이거는 컨셔러를 쓰듯이 꾹꾹꾹 눌러서 손으로 적당히 표현을 해줍니다. 눈썹은 스웨브라의 하드폭을 열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 색의 월넛 브라운 컬러로 전체적으로 눈썹을 이렇게 채워준 뒤에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눈썹 끝이 되게 이상하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스트레스인데 이쪽 끝에는 이렇게 아콘 컬러로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채워주면 티가 좀 덜 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연한 브라운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이렇게 요즘은 좀 도톰하게 눈썹을 다시 그린 편이에요. 저번에는 좀 얇게 그렸었는데 다시 조금 도톰한 눈썹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지금은 눈썹만 그려서 되게 짠 것 같죠? 오늘은 저는 디올의 5구의 이 섀도우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먼저 여기 있는 이 아이보리 가장 밝은 컬러를요. 눈 이렇게 큰 브러쉬에 넓게 묻혀서 눈 전체에 우선 한번 깔아줄게요. 이 컬러를 눈 전체,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아주 넓게 아이홀에 펴주시고요. 그 다음 눈 밑에도 살짝만 약간 팩트처럼 사용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눈썹 뼈 쪽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은 이 가운데에 있는 베이스 컬러를요. 브러쉬에 묻혀서 아주 넓게... 여기 있는 이 브러쉬 쓰려고 했는데 너무 안 좋다. 그냥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베이지가 붉은 톤이 돌아서 조금 더 사랑스러운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핑크 컬러를 사용해볼 텐데요. 이 핑크 컬러를 눈 앞꼬리 쪽에 조금 넓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밝은 핑크 컬러를 눈 앞꼬리에 연출을 하면요. 눈이 조금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진한 브라운을 첫 번째 음영을 줄 텐데요. 먼저 쌍커풀 라인부터 시작해서 귀에까지 연결해주고 그 밑에까지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이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이 커 보이게... 그 다음 눈 밑에는 화사한 펄을 좀 얹어볼게요. 데일리로 쓸만한 아이메이크업이 나왔죠? 이렇게 뷰러로 찝어준 뒤에 키스미의 볼륨 앤컬 마스카라로 한 올 한 올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까지 해주었다면 아이라인은 조금 뒤에 그리구요. 먼저 립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립입니다. 사실 지속력은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빠졌고 이거는 페리페라의 틴트 다이뜻 말뜻 컬러인데요. 이거 정말 쨍한 형광빛 오렌지예요. 여기다가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입생로랑의 키스 블러쉬를 가운데만 쳐서 조금 예쁜 컬러로 더 제 마음에 드는 컬러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딱 원하는 적당한 핑크빛, 주황빛 코랄이 나오더라구요. 그 다음은 다시 돌아와서 바비브라네 젤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좀 채워볼까요? 이렇게 해준 뒤에는 아이오페어 쿠션으로 톡톡톡톡 가볍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가볍게 화장하느라 제가 손으로 지우거나 그 다음에 아직 조금 화사함이 부족한 부분에 살짝씩만 쳐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표현 마무리! 그 다음 블러셔까지 해줄게요. 블러셔는 주황빛이 도는 리사의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브러쉬로 쓸어준 뒤에 한 번 털어주고 볼 가운데에 러블리하게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즘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 눈매는 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단하면서도 핑크빛이 섞여있어서 러블리하죠. 일단 립 같은 경우에는 핑크보다는 주황으로 조금 상큼하고 여름에 걸맞는 느낌을 주었어요. 어떤가요?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물러갈게요. 안녕! 좋아요도 꾹!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버튼도 잊지 마세요. 구독!